검찰이 박스갈이 수법으로 시가 775억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논산계론축협 전 조합장 74살 A씨와 상임이사 62살 B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9년간 도축 시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에 라벨과 박스를 갈아 정상 제품으로 속여 7,235톤 상당을 논산육군훈련소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납품한 돼지고기 가운데 일부는 악취가 나는 등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 조합장 A씨는 축산물 유통센터 조성 과정에서 2억 2,800만 원 상당을 상납받고 승진자에게서 4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